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여름 날씨처럼 낮에 너무 덥죠. 일할 때 덥더라구요. 오후나 아침낮에는 아주 활동하기 좋더라구요. 낮에는 더워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있나요. 우리 제라늄들이나 우리 다육이들이나 모두 이제 조금 힘든 계절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만 하면 아주 막 제라님들 물 챙겨주고 어디 불편한데 없나 이리저리 살피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오늘 특별히 저기 이 아이가 진짜 제가 얼마나 깜놀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주피터라는 아이예요. 우리 청담다육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가 참 겨울에 참 얼굴이 꼬질꼬질했어요.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 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기 초봄에 저기 거리대 끝에 방금을 우리는 저희는 여기 1, 2층 밑에 제라늄들하고 있는 2층 빛이 잘 안되는 저기 끝에다가 내놓고 제가 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꺼내서 이제 물도 골고루 줄 겸 살펴보려고 꺼내는데 얼굴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예뻐졌는지 아이고 참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콜로라타예요. 이 아이는 이제 여전히 예쁘게 물을 못 받아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구석에서 뽀샷이 예쁘죠. 제가 이제 가육이랑 식물이랑 재라늄이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참 챙겨야 될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그만큼 기쁨도 즐거움도 두 배가 되는 거겠죠. 아 챙기려면 또 힘든 일도 많지만은 이 식물 키우는 것은 제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봐도 봐도 끝이 없이 계속 식물 욕심이 나고 또 더 이쁜거 남들이 키우면 또 더 키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요즘은 애들 더 잘 키워야 되겠다. 보내지 않고 더 건강하고 이쁘게 키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앞서더라구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 아이 바바라 하인제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뒤에 뼈라룸처럼 이렇게 빼짝 마른 이런 아이들 당근마켓에서 제가 저렴하게 하나에 한 3천원 정도로 산모기로 데려왔더니 역시나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빛을 못 본 그런 아이들이더라구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이렇게 창틀 가해서 햇빛 적응시키고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잎이 많이 커진 거에요. 밑에 하엽은 떼어주고 이렇게 목대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젤라늄들 이렇게 만지다보면 또 은은한 진한 향기는 아니지만 풀냄새 같은 그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상처난 잎들이나 아래 잎들은 이렇게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따주거든요. 요즘 특히나 통풍도 잘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따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파리를 왜 이렇게 멀리서 따는지 이렇게 딱 땡기다가 여기 밑에서 상처나면 그렇죠? 여기 몸체에 상처나면 물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손으로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뚝 하면 그렇죠? 얘들을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입장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삭소름. 여기 삽목인데요. 여기 포트 예쁘네 해서 이렇게 제가 매달아 놨더니 얼마나 이쁘게. 여기 보세요. 이파리가. 순짓기 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두 개씩, 새순이 두 개씩 나오죠. 이렇게 귀엽게 자라는 모습이 거기다 꽃까지 피워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밑에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한답니다. 이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뽀샤시한 봄날이라는 아이예요. 색감이 참 예쁘다. 그죠? 사랑스러운 색감이에요. 이 아이는 보른 홀룸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쨍하죠. 이제 제가 약간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이렇게 거의 피어가는 상태에서는 너무 온도가 높은 곳이나 햇빛 쬐는 곳에 두면 꽃이 금방 쳐버려요. 또 밑에 여기 올라오는 여기 피지 않는 꽃들이 있죠. 꽃봉오리들이 못 피고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꽃대 형성이 되면 이제 여기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쪼로록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 송향기도 꽃대를 아주 튼실하게, 진짜 튼실해요. 만져보면 딱딱할 정도로 튼실하게 올려줘서 제가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대가 9개나 올려왔다고, 기특하다고 또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던 레드 판도라요. 이 아이가 드디어 꽃대를 10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도 마르지 않고 보이죠? 볼록하게 올라오죠? 이거 볼까요? 위의 줄에 이렇게 위에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의 줄에 꽃봉오리 6개나 있어요 이렇게. 통통하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큰 꽃봉오리 2개, 이 가지에서 꽃봉오리 3개나 맺혀가지고 그래도 다들 마르지 않고 잘 피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베란다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트였습니다. 너무 또 상가적으로 지나가는 빛이라도 너무 햇빛 받으면 꽃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또 꽃을 오래 보려면, 제라님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오래 보려면 조금 햇빛이 없는 쪽으로. 꽃봉오리를 만들 때는 굉장히 햇빛이 많이 필요해요. 햇빛 또 예쁜 색깔이 진하거나, 또 꽃 모양이 조금 더 이쁠수록 제가 보기에는 햇빛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꽃봉오리를 만들 때까지는 햇빛을 많이 쬐어주고 나서 이렇게 꽃봉오리 다 형성되고, 이제 만개를 향해 갈 때는 뒤에 조금 햇빛이 덜 들어오는 곳에 놔두면,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그죠? 여름 포트분에서도 요거 보통 식물들 이렇게 많이, 처음에 농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 10cm 풀분인데요. 여름 포트분에서도 요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싶답니다. 너무 또 화분이 크면 또 여름에 과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보다는 살짝 작다 싶은 그런 화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완랜드 핑크가 정말 꽃 모양으로 오랫동안 보여줬는데요. 이제 해방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떼주고요. 다음 또 몸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꽃대 뗄때는 요기 관절같이 요렇게 되있어요. 요렇게 잡고 옆으로 똑 땡기면 요렇게 똑소리나게 깨끗하게 떨어지거든요. 가위로 중간에 잘라도 되지만, 요기 보면 관절처럼 되있어 가지고, 옆으로 살짝만 제끼면 딱 떨어져요. 정말 꽃이 예쁜 스완랜드 핑크에요. 그죠? 이제 또 다음 꽃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 벌써 꽃대를 제가 몰랐는데, 꽃대를 또 물고 있었네요. 요럴때는 지는 꽃을 더 빨리 따주면, 애들이 더 빨리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외목 대형으로 깔끔하게 잘 자랐죠? 아, 오랜만에 또 예, 예, 스완랜드 핑크 뒤에 숨어있었던 방울복랑이에요. 아, 여기 새순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여기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방울복랑이 아주 씩씩하게, 제가 제라늄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 마디바도 한번. 요 마디바는 여름에 오히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벌써 예쁘죠? 다육이 안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아, 꽃처럼 예쁘다 하실 거예요. 아, 까라솔이라는 아이예요. 햇볕 보고 있으니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기 실액 위에는 제가 잘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요 천사의 나팔, 엔젤 트램페, 제가 삽목했던 아이예요. 요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수국 삽목이, 다 정원에 심고요. 집에는 요 하나만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요 박하장이 요즘 떼니 쓴 꽃을 피워줘서, 요렇게 별처럼 예쁘게, 꽃이 참 오래가요. 여보세요. 오랜만에 저의 장미허브 외목대 보여드릴게요. 올라온 김에.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떡갈립 고무나무. 우리 큰 올케가 저에게 준건데요. 제가 얘가 키가 커요. 훌쩍 커가지고. 화분을 이중화분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키가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제가 여기를 잘라서, 제가 물꽂이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나무인데도 물꽂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겨울에. 그랬더니 여기가 잎이 두 개가 이렇게 쏙 나왔어요. 키가 어느 정도냐면, 키 보실래요? 한참 내려와요. 한 1미터는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떼 쇠순이, 요렇게 두 개가 쏙 나왔네요. 아, 그것보다도 제가 키가 크니까, 여기 상부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다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끈적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꽃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진딧물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한 게. 여기 이파리 절반이 묻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펑펑물을, 스프레이를 하나, 다이소 가서 새로 또 하나 사왔었어요. 근데 이제 펑펑물을 미리 담아놨었던 게 있어서. 뿌려주고, 여기 손으로 문질문질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기 막 이, 절반이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펑펑물 뿌려서, 문질문질 해주고 나니 깨끗해졌죠. 깍지나 진딧물 이런 거 기면, 펑펑물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얼굴이 진짜 깨끗해졌어요. 이따가 한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500ml 기준으로 한두 방울, 좀 심하면 한 두 방울 정도 짜서 잘 흔들어서, 여러 번 이렇게 뿌려주고, 또 심한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빼주면, 애들이 금방 회복되거든요. 이거 불과해준 지가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펑펑물, 또 여름에 곰팡이에는 연한 희석한 락스. 락스는 정말 과수농장 그런 데서도 다 소독제로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써볼 만한 좋은 락스나 세제, 우리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기세척이나 식기소독에 많이 쓰잖아요. 저는 특별히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특별히 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쓰는 것이 락스 식성물하고 펑펑 식성물 두 가지로 거의 키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근에는 EM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걸 또 천연 발효 성분이라 그걸 한번 써볼까? 또 영양효과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적이 없는 벤쿠버 제라늘만 보세요. 정말 풍성하고 이쁘게 자랐죠. 단풍처럼 잎이 이쁩니다. 얘가 또 여름에 굉장히, 작년에 조그마한 애 키우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름만 잘 지내면 또 햇빛 살짝만 지나가는 곳에 있어도 이렇게 단풍잎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주는 벤쿠버 제라늘만이에요. 꽃도 최근에 제가 두 개는 떼냈습니다. 엄청 꽃도 많이 피워주고 보세요. 나름 예쁘죠. 나름 예쁘답니다. 겹꽃 뭐 그런 거 다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또 이런 거는 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잎 끝이 두 개는 갈라지고 두 개는 안 갈라졌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았고. 여기 꽃은 요런 새로운 발견이 또 큰 즐거움이라니까요. 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어도 참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꽃이 요렇다니깐요. 여기에는 입장이 세 개는 그대로 있고, 위에 꽃 하나는 뭐라고요? 새의 깃털처럼 요렇게 되어 있다. 그죠? 저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또 이런 걸 발견하게 되네요. 오늘 또 베란다에서 물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또 요런 아이들도 있고, 또 깍지진딧물도 있고 해서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뭐 이런 필요한 얘기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맨날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